안녕하십니까? 전기기능사 필기 입문편 전기공업수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우리 전기 쪽에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단위환사법입니다. 우리 전기에서 단위환산 이거 빼면 사실은 하기 힘드신 것 중에 하나죠. 단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행렬식,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리고 복소수, 그리고 미분적분까지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도형이라는 부분은 간단하게 우리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면 원기둥, 구 형태 이런 것들의 표면적, 그리고 부피 이런 것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단위환사법이죠. 단위법입니다. 우리 전기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MKS 단위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M은 뭐였나요? 길이, 미터의 단위고요. 무게는 킬로그램, 그리고 시간은 세컨드, 초의 단위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물리 단위에는 조금 단위수가 조금 밑에 거 하나, 한 단 떨어지는 거 있죠? M, G, S 단위입니다. 어떤 거냐면 길이가 센티미터, 그 다음에 무게가 그램, 그리고 시간은 여전히 초 단위를 사용하고 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단위고요. 우리가 그래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어떤 건가요? 예, MKS, 그리고 우리는 하나 더 붙여서 A까지 붙여서 암페어 단위까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위고요.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나오죠. 길이는 당연히 미터고요. 당연히 센티미터로 환산했을 때는 지수를 사용해서 10에 2승. 지금 100cm가 결국 1m라는 얘기가 되겠죠. 1kg, kg 같은 경우에는 1000g이 되겠죠. 시간은 1초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요. 힘은 뉴턴 단위를 사용합니다. 1N, 그리고 다인이라고 하죠. 10에 5승 단위. 우리 CGS 단위에서는 뉴턴이 10에 5승 다인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여기는 몰라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단위는, 우리 에너지는 항상 줄 단위죠.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 줄 단위입니다. 줄. 그리고 CGS 단위에는, 그죠? 에르그라고 하는데, 10에 7승인데,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전기량, 우리가 1쿨롱, 1쿨롱이라고 얘기하죠. 전화량 할 때, 전기량. 그래서 1쿨롱의 단위를 사용하고, 얘도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MKS 단위, MKS A까지, 암페아까지 기억을 했죠. 1암페아를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m, 1kg, 1초, 1N, 1줄, 1쿨롱, 1암페아. 전류의 단위는 1암페아다라는 기준을 좀 잡아 주시고요. 다음은 MKS 단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우리 전기계의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전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페아 단위고요. 전위, 전기의 위치에너지라고 많이 하고, 전류는 어떤 거예요? 시간당, 얼마만큼 전화가 이동했느냐에 대한 개념이죠. 그게 우리 전류의 개념이고요. 암페아, 그 전류를 흐르게 하는 위치에너지, 우리 전위라고 해서 볼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전기장, 전개의 세기라고 얘기하는 거. 전개의 세기는 어떤 거예요? 미터당 얼마만큼의 전위가 있느냐 해서 볼트 퍼 메타를 사용하고요. 전속 밀도, 얼마만큼 면적으로 전속이 지나가느냐. 전속의 단위를 우리가 쿨롱의 단위를 사용하죠. 그래서 쿨롱 퍼 미터의 제곱이더라. 그리고 전기량, 우리 콘덴서에 얼마만큼 전화가 축적되느냐. 그걸 우리가 패럿 단위를 사용하죠. F를 사용하고요. 출력, 우리 기계의 출력. 어떻게 얘기하나요? 줄 퍼 세크, 시간 단위당, 얼마만큼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쓰느냐, 발휘하느냐. 이런 거였죠. 그걸 우리가 출력이라고 하고, 왔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W로 표현하는 게 우리 출력이고요. 그리고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건 뭐가 있나요? 오음의 법칙. 그때 전기 저항은 오음이다. 그래서 오음 표시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속, 우리 시간에 따라서 자속이 변한다. 또는 전류가 흐르면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자속이 만들어지다. 그 자속, 그때 자속입니다. 웨버라고 하고 단위는 WP, 웨버를 사용하죠. 자속 밀도, 당연히 자속 밀도라는 건 일정한 면적당 얼마만큼 자속이 지나가느냐에 대한 내용이니까 미터의 제곱 퍼, 웨버 퍼, 미터의 제곱이다. 그래서 웨버 퍼, 미터의 제곱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장, 자기장은 어떤 거예요? 전류가 얼마만큼 통과해야 자기장이 생기죠.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터당, 당연히 얘도 자기장 밀도로 계산을 하고요. 얼마만큼에서 자속, 전류가 흘러가느냐. 그걸 우리가 자기장, 그래서 암페어 퍼, 웨버의 제곱을 사용하더라. 그리고 우리 캐피시던스, 정기 용량, 정전 용량 얘기했을 때 캐피시던스를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는 인덕턴스였죠. 인덕턴스, 어떤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변할 때, 자속이 변할 때 얼마만큼의 전압이 6이 되더라.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비례식, 인덕턴스였죠. 그래서 단위는 헬리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H 기억을 해두시고요. 온도, 온도는 우리 절대 온도, 우리 도시를 사용하지 않고요. 절대 온도, 캡인 도시를 사용하죠. 캡인 온도, 그래서 K를 사용한다라는 거, 단위 좀 기억을 해두고. 기억해 두시고요.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한 거, 전류, 전위, 저장, 전기장, 전속 밀도, 그 다음에 용량, 출력, 저항, 자속, 밀도, 인덕턴스, 온도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은 우리 그리스 문자인데, 이 그리스 문자 나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기호, 주로 사용하는 기호가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거였죠. 우리 교재나 또는 다른 전기 공과 관련된 교재에서 읽을 때 이러한 특수문자가 나오면 좀 난해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좀 많이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알파벳, 감마는 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각도를 좀 표현할 때 델타라는 거 많이 쓰죠. 델타. 그 다음에 효율을 표현할 때 이타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각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 세타라고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자속, 밀도 이런 거 얘기할 때 람다, 기호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파이아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3.14, 원주율 표기할 때 하는 거고요. 고유저향 표현할 때 로우, 도전열 표현할 때 시그마, 그 다음에 타워, 어떤 거예요? 시정수 표현할 때 우리가 타워를 많이 하죠. 뮤는 투자율일 때 우리 뮤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자속, 파이. 그 다음에 각속도 할 때 오메가를 제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파벳, 감마, 델타, 이타, 세타, 람다. 그 다음에 파이, 로우, 시그마, 타우, 뮤. 그 다음에 똑같이 파이죠. 파이는 파이로 하고 있습니다. 파이, 그 다음에 오메가. 이렇게 해서 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파벳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첨자자 알파벳, 감마. 그리고 델타는 각도에 많이 쓰더라, 효율에 많이 쓰더라. 각도, 자속, 밀도 이런 거. 그 다음에 파이는 3.1, 원주율이고요. 로우는 고유자, 시그마는 도전율, 타우는 시정수, 그 다음에 뮤는 투자율일 때 많이 쓰죠. 그리고 파이, 같이 자속. 그 다음에 오메가, 오메가는 각속도. 이 파이, F 때 사용하는 게 각속도예요. 여기서 안 나왔던 거 하나 더 있죠. 이거 입신론이요. 유전율 할 때 입신론이라고 많이 읽죠. 이거 하나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까지 우리 그리스 문자와 읽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습니다. 다음은 보조단위고요. 여러분들 보조단위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저항이다. 저항이라고 얘기할 때. 저항이라고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였나요? 1에 오옴이다. 뭐 1옴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우리가 1옴이면 기준을 어디서부터 잡아야 되나요? 여기서부터 잡는데, 여기서부터 잡는데. 이게 지금 1, 오옴일 때 저항입니다. 만약에 대시가 붙을 때. 많이 쓰지 않으니까. 대시는 빼주죠. 뭐 기억하는 것보다.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10에 1승이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키로옴이다. 여기 키로옴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여기 키로가 붙어버리면. 1 곱하기 10에 3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000옴이 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메가옴이다 라고 해서. M자가 붙어버리면 메가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메가옴이라는 건. 1 곱하기 10에 6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가옴이라면. 기가옴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 1 곱하기 10에 9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고요.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는 것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내려가는 건 저항의 단위를 사용하는 것보다. 보통 캡피슨 용량. 패럿 단위가 제일 많이 이 단위를 사용하죠. 왜냐하면 1패럿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정정 용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이 패럿 단위인데요. 계속 옴으로 사용했으니까 옴으로 가죠. 우리가 옴. 마찬가지로 대시는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좀 빼죠. 센치. 만약에 센치 C옴. C옴도 많이 사용하지 않은데. 어떤 거예요?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이다. 결국은 C는 어떤 때 많이 사용하나요? 얘 1미터가 얼마일 때? 1미터가 아니고 1센치죠. 1센치가 몇이에요? 10에 마이너스 2승? 미터일 때. 이거죠. 이 단위.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미터냐? 10에 마이너스 2승이더라. 이게 우리 센치였죠. 그다음에 미리는요. 1 곱하기 10에 미리는 당연히 마이너스 3승. 미리 옴이더라. 미리 단위는 옴이더라. 이거예요. 다음은 마이크로 단위입니다. 마이크로 단위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입니다. 마이크로. 마이크로니까 당연히 마이크로 옴 이렇게 되죠. 사실은 옴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많이 쓰지는 않는 단위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럿 단위를 많이 사용하죠. 마이크로 패럿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에 나노 한번 보십시오. 나노. 1 곱하기 나노니까 10에 마이너스 9승 되겠죠. 그래서 조그마한 n자를 사용하고 옴 이렇게 되죠. 옴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피코.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해가지고 피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단위계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선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 어떤 거가 있나요? 당연히 메가, 킬로그램, 그다음에 센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미리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나노, 피코까지. 왜냐하면 이 단위는 우리 페럿 단위에서 정말 많이 사용해 있는. 미리 단위는 미리 헬리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미리 헬리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죠. 그다음에 이 위로 올라가는 건 저항에서 좀 많이 사용하고 전압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전류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되죠. 올라가는 건 보통 전류, 전압, 저항의 단위에서 많이 사용하고 길이까지 여기 표현되어 있으니까 길이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쪽으로는 미리 헬리, 미리 패럿 마이크로 패럿, 나노 패럿, 피코 패럿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다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전체적으로 나열한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간단하게 보시죠. 기준은 항상 1입니다. 미터 단위 제일 많이 사용한다. 미리, 미리.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는 10에 마이너스 6승, 나노는 10에 마이너스 9승, 피코는 10에 마이너스 12승.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킬로는 10에 3승, 메가는 10에 6승, 기간은 10에 9승입니다. 그렇게 좀 기억을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좀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핵심 6, 단위 환산 같이 봤습니다.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